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은집 작가님의 단편소설 가수의 탄생입니다. 제 채널에서 이은집 작가님의 작품 머리가 없는 사람을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지금도 저는 읽는 내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발랄함과 재치 그리고 반전의 미학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은집 작가님은 1971년 창작집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등단했습니다. 저서로는 후예, 눈물 한 방울, 스타 탄생, 통일절, 한국인 멸종, 응답하라 고향아 추어가, 청산 별곡 등 35권을 출간했습니다. 충청문학상, 한국문학신문문학상, 여수해양문학상, 세계문학상, 해세문학상, 까미문학상, 부궁화문학상, 영문협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 세종 우수도서 선정되었고요. 현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종합문예지 시와 창작 주간, 그의 방송작가와 작사가로도 활동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가수의 탄생 이은집 태양은 하늘에서 자신의 열기를 참지 못하는 듯 펄쩍펄쩍 뛰었다. 오늘 또 일기예보는 일주일째 열대야가 계속될 거라고 호들갑을 떨어댔다. 하지만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피서철을 겨냥해 조성한 코바나 비발디 수영장의 인공파도는 이런 무더우위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 바로 이곳. 특설무대에서 누드에 가까운 남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가요제 선텐송 페스티벌이 펼쳐졌던 것이다. 자, 오늘의 가요제는 노래 50점에 얼마나 까만 피부로 선텐을 잘했는가 하는 점수가 50점 반영되는 아주 특별한 가요제입니다. 그럼 다음 출연자를 모시죠. 남녀 듀엣인데요. 팀 이름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케이블TV에 자주 출연하는 MC의 허풍스런 소개에 이어 등장한 듀엣팀을 바라본 관객들은 와! 하는 비명 아닌 비명을 내치르고 말았다. 아이돌 가수처럼 꽃미남인 아담이 기타로 수영복을 가린 채 걸어 나왔는데 겨우 손바닥만한 크기로 그것도 살색의 모기장처럼 내비쳐서 주변에 경찰이 있었다면 당장 풍속사범으로 잡혀갈 지경이었다거나 할까. 이건 완전 누드 같잖아. 정말 대단한 패션인걸. 그래서 관객 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술렁대기도 했다. 여기에 걸그룹의 미녀가수 같은 이브는 한술 더 떠서 겨우 젖꼭지만 가리고 아래 역시 도끼 자국이 확연할 정도로 야한 비키니 수영복이어서 관객들은 이제 아담과 이브를 똑바로 바라보기가 민망할 지경이었다. 게다가 두 사람의 화장도 TV 음악 프로에 출연하는 가수들처럼 튀어서 마치 썬텐송 페스티벌에 참가한 출연자라기보다는 초대가수와 같았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담과 이브입니다. 저희가 부를 노래는 서인국과 정은지가 듀엣으로 불렀던 우리 사랑 이대로예요. 이윽고 아담과 이브는 관객들의 이런 단차한 반응에는 아랑곳없이 자신의 기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대에게 부족한 나인데 내겐 사랑밖엔 드릴 게 없는걸요. 이런 날 사랑하나요? 이젠 그런 말 안기로 해. 지금 마음이면 나는 충분해. 우린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커다란 사랑하는 마음 있으니 언젠가 우리 먼 훗날 늙어 지쳐가도 지쳐도 지금처럼만 사랑하기로 해. 내 품에 안긴 채 눈을 감는 날 그날도 함께 해. 난 외로움뿐이었죠. 그대 없던 긴 어둠의 시간 이제 행복함을 느껴요. 지금 내겐 그대 향기가 있으니 난 무언가 느껴져요. 어둠을 지나 만난 태양빛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걸요. 그대 내 품에 있으니 시간 흘러가 먼 훗날 삶이 힘겨울 땐 힘겨울 땐 서로 어깨에 기대기로 해요. 오늘을 기억해 우리 함께할 우리 함께할 날까지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 있으니 먼 훗날 삶이 힘겨울 때 서로 어깨에 기대기로 해요. 내 품에 안긴 채 눈을 감는 날 눈을 감는 날 세상 끝까지 함께해 우리 이대로 우리 이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영원히 그런데 그들의 뒤눈 이상과 화장만큼이나 노래 역시 지금까지의 출연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수준과 품격이 높았다고 할까 단순히 기성 가수가 부른 노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개성과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관객들은 이제 아담의 작은 수영복 속에 감춰진 우람한 성기의 음영에도 시선이 사라졌으며 유방이 튕겨져 나올 듯한 이브의 노출 위험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로지 두 남녀 듀엣이 애절하게 빚어내는 우리 사랑 이대로의 가사에 따라 눈시울을 적시고 가슴을 애태웠던 것이다. 네 역시 두 분의 과감한 의상만큼이나 노래도 잘 부르시는군요. 자 그럼 노래 점수 50점에 썬텐 점수도 50점이므로 지금부터 아담과 이브의 썬텐 얼마나 피부를 멋지게 태우셨는지를 구경할까요? 자 먼저 아담께서 기타를 내려놓으시고 썬텐을 자랑해 주세요. 이윽고 엠씨의 지시에 따라 아담이 투명한 살색 수영복 차림으로 수많은 관객 앞에 폼을 잡고 나섰다. 그 순간 그들이 처음 무대에 나올 때처럼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가수 빅뱅처럼 짙은 새도우 화장을 하고 출연한 그의 가슴은 불뚝 지솟았으며 바로 아래에 이어진 백가죽은 인구망자의 초콜릿 복근인데 기름을 칠한 듯 햇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던 것이다. 와 아담씨 가슴과 복근이 아주 죽여주네요. 얼만큼 노력과 투자로 완성한 예술품인가요? 네 이건 연예인이 되기 위한 열쇠니까요. 목숨 걸고 했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브양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성의 몸매는 운동으로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이번엔 MC가 이브에게 마이크를 돌려 질문을 했는데 그녀의 대답은 아담과 전혀 달랐다. 허허허 맞아요. 저는 엄마가 준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냥 사춘기 이유로 쭉 이래요. 아 그러세요? 근데 두 분은 언제부터 만나 노래를 함께 하게 됐나요? 화음이 기가 막혔어요. 이에코 MC가 아담과 이브에게 묻자 전혀 엉뚱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아 방금 몇 시간 전에요. 제가 이 가요제에 출연하려는데 이브인 강청아씨가 나타났거든요. 네. 저 역시 솔로로 나오려고 했는데 아담인 유아민씨가 듀엣을 해보자고 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선텐송 페스티벌에서 가장 노래 실력과 인기를 뽐낸 두 사람은 뜻밖에도 현장에서 만나 급조된 듀엣팀이었던 것이다. 하기사 연예계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는 덜어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사 우연장인 최진혁은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이만한 실력을 가진 듀엣이라면 몇 년 동안을 함께 뭉쳐 그야말로 생사 고락을 같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적어도 예술이란 시공을 초월한 오랜 고통과 절망을 딛고 피어난 우단 바라와 같은 꽃이어야 하는데 잠깐의 재주로 빚어낸 조화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에게 대상의 영광을 안겨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가요제의 현장에서 그들은 노래의 실력이나 관객들의 반응으로 봐 결코 섣불리 심사를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작곡가로 꼽히는 최진혁은 이런 심사평으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할까 오늘 코바나 비발드에서 주최한 선텐송 페스티벌에서 가장 노래실력과 인기를 한몸에 받은 팀은 분명히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장인 저와 심사위원들은 오늘의 대상감으로 점찍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현장에서 급조된 팀이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 심사위원들은 아주 실망했습니다. 노래는 결코 로또복권 같은 행운이나 관객을 속이는 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래는 고통과 절망을 딛고 피어나는 우담바라와 같은 꽃으로 사람들에게 눈물과 기쁨을 선사하는 위대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아쉽지만 오늘의 썬텐송 페스티벌에서 참가상만 받으시는 걸 양해하시고 앞으로 진정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다면 나중에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젊은이들이 바다를 피서지로 선호했지만 요즘은 강원도 심사유곡에 조성된 대형 리조트의 비발디 수영장이 인기를 끌었다. 바로 오늘 낮에 썬텐송 페스티벌이 열린 이곳도 그런 리조트 비발디 수영장이었던 정화씨 이건 우리를 일부러 물먹인 거라고요 맞아요 심사위원장이란 유명 작곡가가 떠버린 심사평은 완전 변명이었다구요 겨우 참가상에 머무른 아담과 이브의 유아민과 강청하는 코파나 비발디의 지하에 있는 리스도랑에서 호프잔을 빠져놓고 분노에 차서 최진혁 작곡가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뭐? 노래는 로또 복권이 아니라고? 무슨 개소리야 요즘 아이돌 가수로 인기를 끌면 일본 중국 동남아까지 순회 공연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흠 노래는 고통과 절망을 딛고 피어나는 우단 바라와 같은 꽃이라니 웃기지 말라고 SM이나 YG 또는 JYP의 소속 가수들을 보라고 유명 작곡가가 주문 생산하듯 뚝딱 작곡한 노래를 꽃미남 꽃미녀 아이돌 가수들이 발표만 하면 음원과 방송국의 음악 프로 인기차트를 싹쓸이 하잖아 이윽고 아담인 이아민의 최진혁에 대한 비난에 이부인 강청화도 화난 목소리로 맞짱구를 쳤다 그러면서 다음 순간 그녀는 가득 찬 호프잔을 들어 원샷으로 입안에 쏟아부었다 오 뭐야 청하씨 호프랑 무슨 원수졌다고 아민씨는 화도 안 나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그래 난 그동안 교내 가요제를 비롯해 케이블 TV에 슈퍼스타 케이까지 출연해서 톱10에 들었다고 근데 겨우 참가상이라니 그랬어? 난 이제야 고백인데 유명 기획사에서 걸그룹으로 앨범까지 냈던 프로 가수야 비록 지금은 깨어져 버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이부를 급조해서 아까 낮에 열린 가요제에서 그런 반응을 얻은 게 아니겠어? 야 그렇담 우리 다시 정식으로 듀엣을 결정해 가수로 데뷔해보면 어떨까? 유아민이 자작으로 호프잔을 채우며 강청하에게 말을 건네자 그녀도 자작으로 호프잔에 술을 따르며 대꾸했다 좋아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유명 작곡가의 되먹지 않은 심사평 따위에 노래를 때려치운다면 영원히 불명예를 씻을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안 그래? 자 그런 의미에서 축배를 오케이 아담과 이브의 부활을 우야여 이었고 그들은 다시 호프잔을 높이 들어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안주 대신에 또다시 호프잔을 가득 채우며 소리쳤다 고교 때 국어시간에 배운 송강 정철의 장진주사란 씨가 생각나네 한잔 먹새 그려 또 한잔 먹새 그려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 그려 그래 송강 정철도 안주 대신 꽃 꺾어 술잔을 헤아리며 무한정 마셨으니까 우리도 무한주로 겨뤄보자고 하하 흔히 술이란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침내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호프의 취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다 야 강청화 넌 어쩌다가 노래에 덫에 걸린거니 가수가 되려고 걸그룹에서 앨범까지 냈다고 했잖아 야 유아민 너야말로 노래에 미쳤잖아 케이블TV 오디션에서 최종 톱10에 들었었다면서 흠 그럼 뭐하니 이제 다 추억일 뿐이야 그러자 강청화가 호프잔을 들어 다시금 쭉 들이키면서 말했다 흠 난 실은 사기만 당했다고 걸그룹이 될 때까지 날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자그만치 큰 거 석장이야 뭐 3억이나 그렇담 난 당한 것도 아니네 왜 넌 얼마나 날렸는데 난 작은 거로 다섯이니까 오천만원 오디션 프로에서 가짜 피디를 만났었거든 응 그런데도 사기치는 놈이 있단 말이야 물론 가수가 될 욕심에 내가 어리석었지만 감쪽같이 속게 되더라고 이윽고 유아미는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두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얼굴이 일그러져 갔다 그와 함께 강청화도 고통스러운 표정이 되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서로 손을 마주잡으며 부르짖었다 강청화 강청화 참 묘하게 만났네 띠엣으로 커플이 되고 또 자살 커플까지 되다니 하지만 이대로 죽기엔 억울하잖아 오늘 같은 가유자에서 가수를 꿈꾸고 실력을 인정받았던 우리가 겨우 참가상에 그치다니 맞아 우리의 불명예는 씻어야 해 그렇담 우리 함께 최민혁 작곡가를 찾아가 볼까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로 스타 제족이란 별명을 가졌으니까 어쩌면 우리를 예면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정말 우릴 비록 참가상에 머물게 했지만 칭찬도 해주었으니까 이윽고 두 사람은 남은 호프를 원샷으로 비우고 나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코파나 비발디의 로비에 있는 프론트로 가서 물었다 오늘 가요제에서 심사를 하신 최진혁 작곡가님이 숙박을 하시나요 우린 오늘 가요제의 출연자인데요 그분이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어둠의 장막이 내려진 유리창에는 인물줄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기어내렸다 여름밤에 폭우가 만들어내는 낭만이었다 그리하여 최진혁은 비록 객실에 혼자였지만 술맛이 절로 났다 하지만 낮에 가요제 때 심사평을 하던 순간이 떠오르자 왠지 기분이 찜찜해졌다 너무나 야한 팬티와 비키니를 입은 채 무대에 올라와서 관객을 한순간에 넋이 빠질 정도로 사로잡던 아담과 이브란 듀엣팀 그 정도의 노래를 부르려면 오랫동안 절망과 고통을 딛고 연습한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급조된 뛰어뜸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실망감 그리하여 최진혁은 그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차가운 심사평과 함께 겨우 참가상에 머무르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왜 이토록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 노래는 로또가 아니야 오랜 고통과 절망 끝에 피어나는 우단 바라와 같은 꽃이어야 하는 거야 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훌륭한 가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픔의 면역주사를 놓았다고 변명해 보지만 지금 그는 기분이 영 찜찜했다 바로 그때 그가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니 스스로 지워버린 추억이 떠올랐다 선미야 이번 대학가유제에서 우린 분명히 대상을 먹을 거야 실용음악과 신입생인 그녀에게 3학년 선배인 치진혁은 환한 미소로 자신있게 말했다 어머 오빠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신입생 때 대학가유제에 출전하여 금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대상밖에 안 남았잖아 하지만 한 번 수상한 사람은 자격이 없지 않나요 음 괜찮아 나랑 선미가 듀엣으로 나가면 아마 모를 거야 요즘 응답하라 1994란 케이블 드라마가 대박을 터뜨렸지만 그 시절만 해도 스타를 꿈꾸는 가수 지망생들은 대학가유제의 출전과 입상이 최고의 목포였던 것이다 근데 오빠 대학가유제에 나가려면 창작곡이 있어야 하잖아요 암 그래서 벌써 내가 작사작곡을 다 해놓았다고 어머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하지만 아직 악보로 옮기지는 못했어 뭐라구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오빠 선미야 내 말은 너랑 나랑 대학가유제에 다가 상을 타겠다는 간절한 소망의 꿈이 있다면 창작의 신께서 꼭 나에게 그런 기적을 내려주실 거란 말이야 뭐라구요 오빠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신입생인 선미는 그의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최진혁의 생각은 두 사람이 함께 대학가유제에 나갈 노래의 작사와 작곡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어느 순간에 노랫말과 멜로디가 기적처럼 나타나 줄 것이란 확신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간절히 빠져들어야 한다 그건 바로 노래에 목숨을 건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닐까 선미야 우리가 대학가유제에 출전할 노래를 갖고 싶지 그렇다면 우린 서로 사랑을 해야 해 네? 오빠? 뭐라고요? 사랑도 몰라? 우리의 노래로 관객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넌 나에게 난 너에게 사랑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하여 채진혁은 그날부터 선미에게 사랑에 빠져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한 마음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바로 그 즈음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던 여름밤에 대학가유제에 출전할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선미도 채진혁에게 정말로 사랑을 느낀 시점이었고 채진혁은 이제 그녀에게 사랑이 거세게 불타오르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그는 종이를 펼쳐놓고 볼펜을 굴리며 우선 노래의 제목부터 뽑아낸 다음에 노랫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비오는 밤에 연가 비오는 밤이면 그대 생각나 그대 그리워 노래 부르네 작은 멜로디 마음에 담아 그대 그리워 노래 부르네 내 작은 가슴으로 불을 사르고 내 작은 마음으로 세상 안으며 사랑하고파 그리워지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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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 비오는 밤이면 그대 그리워 사랑 위에 노래 부르리 빗줄기 소리에 잠 못 이루고 그대 모습에 그리워하며 아련히 그대가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내 작은 가슴으로 불을 사르고 내 작은 마음으로 세상 안으며 사랑하고파 그리워지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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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 그리운 밤이면 그대 그리워 사랑 위에 노래 부르리 다음에는 이 노랫말에 곡을 붙이기 위해 오선지를 펼쳐놓았다 그런데 작곡은 최진혁은 최진혁과 선미가 듀엣으로 노래를 노래를 부를 때면 그들 스스로도 그런 착각에 빠질 만큼 노래의 감동을 노래의 감동을 느꼈던 것이다 선미야 세월이 왜 이리 늦장을 부리지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응 빨리 가을이 되어야 대학하요제가 열리잖아 허허 오빤 성질도 급하세요 어떤 가수가 그러는데 노래는 과일과 같아서 연습을 많이 해야 읽는대요 아주 제법인데 선미야 그럼 우리 다시 만번만 연습할까 당시에 흔히 대학가요제에 출전하는 경우 만번을 연습하면 대상이 되고 오천번은 금은 동상 중에 하나이고 그 이하는 본선에도 못 오른다는 속설이 떠돌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노래의 열정이던 선미가 어느 날 갑자기 연습하러 나타나지 않았다 강의 시간에 찾아가 보아도 결석을 했고 그 당시엔 삐삐가 유일한 연락수단이었기에 수없이 삐삐를 쳐보았지만 역시 종무 소식이었다 뭐야 설마 마음이 변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선미는 최진영 모르게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다른 작곡가의 노래를 받아 본격적인 가수 대비를 목표로 연습에 들어갔던 것이다 세상에 선배를 배신하다니 아니 사랑까지 해놓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실제로 대학 가요제에 출전할 노래인 비오는 밤의 연가를 연습하면서 최진영과 선미는 최진영과 선미는 정말로 어느 비오는 밤에 모텔에 들어가 노래 연습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에 와선 비몽사몽으로 느껴지지만 두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체험을 했다거나 할까 아니다 그때 최진영은 확실하게 선미와 섹스 의뢰를 통과했어야 했다 잠깐 바로 그 노래를 내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던가 이윽고 최진영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어 비오는 밤의 연간한 노래를 검색해 보았다 그러자 추억 속의 그 노래의 악보와 반주는 아직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가 완벽하게 재생되었다 아 바로 이 노래가 아직도 간직되었다니 순간 최진영은 너무도 놀랍고 감개불양하여 컴퓨터 반주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비 오는 밤이면 그대 생각나 그대 그리워 노래 부르네 작은 멜로디 마음에 담아 그대 그리워 노래 부르네 내 작은 가슴으로 불을 사르고 내 작은 마음으로 세상 안으며 사랑하고 파 그리워지면 나는 나는 어떻게 하나 비 오는 밤이면 그대 그리워 사랑 위에 노래 부르리 바로 이때였다 최진영이 전 아담이고요 저는 이브예요 뭐 이 밤중에 내가 여기 있는 줄 어찌 알고 너무도 기가 막혀 최진영이 묻자 두 사람이 한꺼번에 애치듯이 소리쳤다 프론트에서 물어서 왔죠 그랬구나 근데 무슨 용으로 그러자 두 사람은 또다시 합창하듯이 애쳤다 여기서 죽으려고요 뭐 무엇이 어째 하도 뜻밖의 말이어서 최진영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위아민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퍼버댔다 네 대한민국의 스타 제조기 작곡가 최진영 선생님이 저희들의 가수 꿈을 산산조각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선생님 앞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려고요 에잉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죽을 건데 그 순간 최진영은 너무도 놀라서 아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두 사람에게 소리쳤다 그러자 아당과 이브는 한풀 꺾여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그건 저희도 모르겠어요 심사위원장이신 작곡가 선생님이 저희를 죽게 만드셨으니까 죽는 방법도 가르쳐 달라고요 그래요 목을 매던 창밖으로 뛰어내리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에잇 못난 친구들 그토록 노래에 목숨을 걸었으면 끝까지 해봐야지 마침 잘됐다 나한테 너희에게 줄 노래가 있으니 한번 연습해 볼까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세요 그러자 아당과 이브는 정신이 번쩍 뜨는지 자세를 고쳐앉으며 최진영을 바라보았다 바로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대학시절 가요제에 나가기 위해 만든 노래인데 하면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했던 비오는 밤의 연가를 열어서 레슨을 시작하자 마침 창밖에 쏟아지는 빗줄기의 분위기 탓인지 두 사람의 듀엣 노래는 작사 작곡가인 최진영을 단박에 감동시켰던 것이다 그래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났다고 했지만 이 노래 속의 주인공처럼 처절한 사랑에 빠져버란 말이야 가슴에 사랑에 불을 치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런 세상을 껴안느라고 그러자 아당과 이브가 괴로운 표정으로 최진영을 바라보며 물어왔다 선생님 우리 보고 사랑을 하라고요? 강청화씨 정말 날 사랑할 수 있어? 유아민씨 갑자기 가슴 아픈 사랑을 하라니까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좀 이상한 기분이에요 마치 누군가를 사랑하고픈 느낌? 바로 그거야 지금 이 노래 가사처럼 창밖에는 비가 내리지 그러니까 서로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려보라고 어서 이윽고 최진영의 재촉에 함께 노래를 부르던 유아민과 강청화의 두 눈에서는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최진영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스럽게 애쳤다 됐어 이제야 두 사람은 가수의 세계에 입문한 거야 노래가 뭔지 알아? 그건 눈물과 기쁨이니까 얼마나 많은 노래가 눈물과 기쁨을 선사하는지 다 경험하잖아 맞아요 선생님 진정한 노래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을 주니까요 그래요 선생님 온 세계에 말춤을 추게 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기쁨을 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러나 지금 아당과 이브가 듀엣으로 부르는 비오는 밤의 연간은 눈물만 흐르게 할 뿐 기쁨을 선사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는 아당과 이브나 최진영은 계속해서 노래의 감정에 빠져 눈물만 흘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때 최진영이 최진영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질문을 했다 그리고 노래란 또 무엇인지 알아? 기쁨과 눈물 내에 또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께서 인기 가수로 키워주신다면 저희는 무엇이든지 따르겠어요 그래? 그렇담 내가 알려주지 그건 연애야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노래는 섹스라고 네? 섹스라고요? 그 순간 최진영은 대학 시절에 대학 가요제에 출전하기 위해 듀엣으로 연습하다가 막판에 선미의 배반으로 깨어져버린 아픈 추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가수가 노래를 한다는 건 시청자와 연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가수를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인기로 나타나는 거지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섹스가 될 때 진정한 가수로 탄생하는 거야 TV에서 아이돌 가수가 노래할 때 함성을 지르는 열성 팬들은 바로 섹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잘 들어봐 마치 섹스할 때 절정의 신흥과 비슷하잖아 아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윽고 노래를 마친 아당과 이브는 야릇한 환각에 빠진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자 채진혁이 컴퓨터에서 비오는 밤의 영과 반주의 볼륨을 크게 올리면서 명령하듯이 지시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가수로서 진정으로 노래를 하고 싶다면 지금 섹스까지 해보란 말이야 뭐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그건 좀 왜 노래가 싫은가 아 아니요 그렇다면 어서 시작해 저기 침대에 가서 다음 순간 채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빗줄기가 사납게 흘러내리는 창가로 갔다 그러자 아담이 슬며시 일어나서 이브를 이끌고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19금 영화를 찍는 배우들처럼 서로 먼저 나신이 되기 위해 한 커플씩 옷을 벗기 시작했다 드디어 아담과 이브가 낮에 썬텐송 페스티벌에서처럼 손바닥만한 수영복과 터질 듯한 비키니만 걸쳐졌을 때 그들에게 채진혁이 엄숙하게 명령했다 너희 둘이 배반하지 않고 가수의 길을 함께 가자면 너희 팀 이름처럼 아담과 이브가 되어야 해 어서 아 그러죠 네 그럼 드디어 마지막 아담의 수영복과 이브의 비키니가 두 사람의 몸에서 사라지자 그들은 노래의 마지막 관문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주선 두 몸뚱이가 가볍게 떨며 천천히 한 덩어리로 모아졌다 여자의 풍만한 머리칼이 등짝을 반쯤 감추었고 불뚝 치솟은 가슴과 초콜릿 볶은의 남자가 크리스 조각처럼 그녀 앞에 마주섰다가 지진을 만난 듯 침대 위에 쓰러졌다 그리고 두 몸은 서서히 포개어져 갈증에 시달린 듯 서로의 입술을 탐했다 그때 컴퓨터의 노래 반주는 더욱 볼륨이 높아졌고 그에 그에 따라 용기를 얻은 듯 아담은 이브의 그것에 자신을 명정시켰고 이어서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자 이제 노래를 불러봐 비오는 밤의 영가를 너의 영혼을 담아 불러보란 말이야 어서 함께 이윽고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창문 앞에서 뒤돌아선 채진혁이 광기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그 바람에 노래의 세 번째 관문인 섹스에 한창 볼도하던 아담과 이브는 절정을 향해 헐떡이면서 듀엣으로 화음을 맞추어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비 오는 밤이면 그대 생각나 그대 그리워 노래 부르네 작은 벨로디 마음에 담아 그대 그리워 노래 부르네 내 작은 가슴으로 불을 사르고 내 작은 마음으로 세상 안으며 사랑하고파 그리워지면 나는 나는 어떻게 하나 비 오는 밤이면 그대 그리워 사랑 위에 노래 부르리 빗줄기 소리에 잠 못 이루고 그대 모습에 그리워하며 아련히 그대가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내 작은 가슴으로 불을 사르고 내 작은 마음으로 세상 안으며 사랑하고파 그리워지면 나는 나는 어떻게 하나 그리운 밤이면 그대 그리워 사랑 위에 노래 부르리 그대